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저희도 피에스타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아 오늘 아쉽게도 저희 막내 래퍼 예지가 같이 못 나왔어요 스케줄도 있고 또 이렇게 어프리티 랩스타 때문에 준비할게 좀 많아갖고 다음에 또 이렇게 다같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꼭 다섯명이 같이 오겠습니다 예지가 안보 전해줄래요 여러분 전세계 친구들 근데 이제 차오론이는 지구촌 축제가 되게 특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!!!! 언니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아 네 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sports를 한 봅니다 와 중국같은 친구 있네요 네 사실 오늘 축제도 하고 그리고 뭔가 가족모임인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 다 지구촌촌민이에요. 저희가. 맞는 말이네요. 지구촌촌민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. 왜냐면 최민들 다 모여있어요.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곡들을 들을까요? 다음 곡은 저희 데뷔곡이었던 비스타 들려드리겠습니다. 즐겁게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